오늘 또 수박밭에 수박이 얼마나 열렸나 보는거에요 얼마나 커졌나 수박이 두개가 나란히 아주 자매가 나란히 있어요 이건 땡그랗고 이건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긴게 맛있더라구요 이것도 한달이면 한 20일에 한달이면 따먹을 수 있겠어요 상당히 커요 이것도 많이 컸어요 도둑 안맞아야 되는데 저거 봐요 꽃이 얼마나 이쁘요 이게 부추꽃이 피었어요 부추꽃이 하얗게 메밀꽃처럼 피었죠 나비가 엄청 날아오네요 부추꽃이 피고 저는 치꽃이 피었네요 치꽃이 보라색으로 피었죠 치꽃이 보라색으로 피었어요 아 이거 치꽃 이쁜거 봐 저거 치꽃 치김해 뭐 이건 우리 부추 부추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부추꽃이 부추꽃이 엄청 아이고 아이고 부추꽃 좀 봐요 부추 씹어두면은 근데 우리는 뿌리차 내버려 둬요 아이고 이게 벌도 있고 이 부추꽃 씹히니까 벌이 나왔네 벌이 한참 벌이 없었는데 이 부추꽃에 벌 좀 봐요 벌이 엄청 많네 아 부추가 꽃이 피니까 벌하고 나비들이 엄청나왔어요 아 벌이 엄청 많아요 아 나비도 다 날아다니죠 나부도 날아다니고 벌도 많고 아 이것 좀 봐 나비가 날아다녀요 볼도 많고 볼이 좀 볼이 날아다녀 볼도 많고 아 부추가 나비도 있어요 식꽃도 피고 아 여기가 지금 호박 아 수박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까 두 개는 봤고 이게 하나하나 땡 그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